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어휴 한재성씨 예 뭐 묶는거 주특기입니까? 아뇨 초밥건데요 어쩐지 허덕하죠 허덕하겠더라 자아 우리 오늘 여기다 텐트 치고 와 찌개네 저기 낚시꾼이 있어서 올린다고 위로? 아뇨 아뇨 그냥 열어면 딱 됐지 뭐 오케이 그리고 여기 하나 있는데 응 나도 아니 그걸 여기다 꼽으면 안돼 우리 딸도 왔어 그치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안그래도 여기 여기 꼽아서 한바퀴 돌리려고 했거든 근데 너랑 나랑 사전 협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지 뭐 이야 뷰 죽인다 우와 길다 와 와 이 키 졸라 크네 우와 뭘 뭘 찍는건데 그냥 너 졸라 길다 됐다 됐다 이 정도를 찍는거야 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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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니까 바람이 자네 어 오 으 아 니는 머리가 걸리는구나 아 요 가운데 뭐 하나 칠까 5 비우가 이것은 차에 이렇게 이거네 저 죽이네 죽인다 아이고 주무시나? 아이고 죽었네 문어 3마리 대가리에 뭐가 있다고? 뭐 찐득찐득한게 아 그거 있지 당연히 잘 씻게 어우 진짜 맛있던데 어디서 잡았노? 바다 수족가면서 아 씨야 다 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잡은 것처럼 연출하려고 했는데 야 대가리 따가지고 벗겨갖고 아니 이런 내장도 먹었어요 산게 돼가지고 내장도 먹으면 돼 이거 해갖고 삶아가지고 대가리 띄어보고 대가리만 더 삶아보면 돼 그 대가리 내장까지 먹으면 돼 그 대가리 내장까지 먹으면 돼 네 오케이 이거는 뭐 하는거에요? 이거요? 뭐 찐득찐득한거 밀가루 소금 대신? 네 이런 지혜는 어디서 난거에요? 친구가 가르쳐줬어요 오 똑똑한 친구네 나중에 졸라 씹히겠는데 이 꼴 건 뭐지? 이거 더 잠가야되지 않나 그냥 이렇게 놔둬 오 좀 따고 왔다 아 맞네 영상 찍는데 굳이 그 얘기를 해야되나 와 이게 뭐야 아 좋네 오늘 바다 아 이 친구 빨리 와야 되는데 야 물 빼놓으면 되나 소장 없지? 어 그냥 먹어 이게 통으로 먹으니까 찔리니까 한 번만 자 하나 먹어 볼까 대박 맛나 아저씨 맛이 어때요? 죽여요 귀여워 아 이거 어디서 잡으셨어요? 이거요? 바다에서 잡겠죠? 아 문어입니까? 아 그럼 문어입니다 낙지는 아니고 문어 야 맛있겠다 오늘 몇 마리 잡으셨어요? 어? 몇 마리 잡으셨어요? 아 아 음 오케이 음 대박 맛나 뭐 이거 뭐야 콕파린 먹방 어우 차가워 어우 차가워 아 더러워 진짜 아 쏴 아우 차가워 어우 손 시려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좋아 좋아 잘 가 얘들아 됐다 많다 물 아니 좀 많아 아니 아니 물 물 물 따라고 따서 먹어야지 야 빨리 마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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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다이가 빨리 마셔 뭐하노 마셔야지 야 마셔 빨리 마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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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치 야 졸라 맛있겠네 야 야 계속 놨다 계속 마셔 오 야 야 넘친다 빨리 먹어라 안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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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야 뭐 계속 먹어 안주 먹어 뭐하노 안주 안주 빨리 어 야 야 넘친 야 야 야 안주 야 깜 야 아 못먹게 야 나 이제 빨리 아 졸라 아깝다 야 시흥 야 내 전화기 야 시흥 너무한거 아냐 뭐야 이거 야 왜 자꾸 나와 니가 빨리 안먹어 그치 아 그렇지 확 닿아 야 왠지 닭 야 내가 먹을라면 못먹게 너 와 야 덩어리 너 덩어리 왜 열린데 이거? 어때 맛이? 끝내줘? 시원하지?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어? 시원해?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맥주 맛이지 거품 맛이든가 어때? 좀 긴다 안깊어 바위 앞에는 좀 깊은데 괜찮아 접어도 별로다 우와 슬롯이 아이가 어때 맛이? 짱? 시원해? 그래 그래 엄마 뿐이야 얼굴에 많이 뿌려야지 거기는 뭐 자 이제 문질러 문지른데?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영양 응 응 응 응 어디 가세요? 응 따라가요 시원하겠네 시원하겠네 너무 센데 이거 화이팅 고래 한 마리 잡아와 고기는 그게 없나 봐 저거는 상제 잡을 때 까지 못 나와 뭐 어때요? 맛이 어때요? 끝내줘요 아 그래요? 일단 장점수 와 마우스에서 좀 돌아다니다가 도저히 한 배가 아파 맛있어 와 옷이 다져졌다 얘들아 한번 웃어줘 얘들아 한번 웃어줘 웃어줘 햇볕은 괜찮았어 저 새끼 때릴까? 근데 숙독은 높으니까 와 상 죽겠다며 그냥 힝힝 야 고기 잡아라 오늘은 으으值 아니 싱거워? 싱거워? 모르.. 모르겠다 덕치리 싱거워? 우리 싱겁게 나 볼래 괜찮네 마루타야? 응 처음 해봐 수고했어 바다야 안녕 안녕 수고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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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가 놓아졌어 우리와 머물렀던 자리 이렇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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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